웃으면 행복해집니다.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센터 1분 거리,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별 공식 대리점,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프라임 챔버 앙상브르의 공연이 오는 20일 저녁 7시 30분, 벤쿠버 유니테리안 교회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가을의 문 앞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접할 기회인 것 같습니다. 프라임 챔버 앙상블은 비영리 법인 연주단체인 프라임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산하에 꾸려진 현악 앙상블 팀입니다. 현재 벤쿠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연주자들은 물론 러시아, 루마니아, 대만, 캐나다 국적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악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앙상블인 만큼 수준급의 연주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클래식 음악 역사상 가장 대중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모차르트의 아이넥 클라인 앤 나트 뮤직을 비롯하여 엘가의 현악 세레나 대 비발디의 두데이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가단조 등 시대를 넘나든 다양한 작곡가들의 현악 합주 명곡들이 연주됩니다. 쭈의면